드디어 성공했어 여긴 오랜만이구나 영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? 여긴 또 어디고? 그게 말이다 그동안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옥강 제가 18년을 기억을 잃은 채 살았다고요? 그래 아수라한테 내 녀석이 히든카드였으니까 이제 정신 차렸냐 멍청한 녀석을 오랜만이야 너에게 소개할 친구가 있지 뭐야 내 녀석이 왜? 그러지마 그러지마 이제 한 배를 탔으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? 난 파괴 신이 되었다 제가 파괴 신이라고요? 그래 처음부터 정해졌던 거였어 내가 널 선택했거든 이제 내가 아수라 처리해야 한다 지금까지 온 것도 모든 게 너를 위한 큰 그림이었지 제가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이럴수가 녀석이 왔어 잠시 시간을 벌어주거라 네 알겠습니다 너 너희들 과연 그렇게 될까? 태양놈이로 불태거라 뭐 내 녀석 움직이면 좋고 하지만 말이야 그런 공격은 이렇게 하는 거야 너희들이 힘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? 너희들이 힘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? 내 녀석들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건가? 이 내 녀석! 왜 내가 무섭나? 무서워? 아니 어떻게 하는 내 녀석을 씹어먹어줄까 생각 중이었거든 지난 수천년 동안 너랄 수도 있지 않았어 소원 너희 녀석도 무슨 짓을 하려는 거냐? 아쉽게도 나에게 박예희 씨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 대신 너랑 놀아줄 시간은 되지 뭐라? 카페 능력인가? 아니 그 이상이지 가거라 가서 저 녀석을 잡아먹어라 너서 힘을 합쳐 버텨야 한다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말거라 송가씨군 네 녀석들 시간 네가 당했다 자 이러면 어떨까? 여긴 또 어딥니까? 제길 틀렸어 둘째 무슨? 저 녀석은 너희들이 늘고 죽을 때까지 싸울 거다 이곳은 시간의 공간 즉 너희들이 죽을 때까지 이 공간에 있어야 한다는 거다 이 공간이 있냐는 밖에서의 일군가 같다 이럴 수가 자 나와 같이 죽을 때까지 싸우자 하나씩 하나씩 죽여주마라 배고픈 죽은 네 녀석들의 몸을 먹어가면 고통스럽게 죽여주마 잘 들어라 영철 네 이미 내 몸은 파괴의 신에 도달했다 거기다 사탄 그리고 나 그리고 루시퍼 영철이 함께한다 이제 모든 자아는 내게로 간다 나 또한 마찬가지지 그럼 어떻게 되나요? 모든 게 끝나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너에게 도박을 한다는 이야기 기억하지? 아 네 지금 있다 부디 아수라를 물리치거라 우리의 힘을 전한다 대상 아수라 죽인다 반드시 죽인다 벌써 물리치거라 자 어느 녀석을 또 모으쳐줄게 찾았다